줄리아드 음대를 전액 장악곡으로 졸업하였고 현재 디트로이트 심포니 오케스트라 종신 첼로 수석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뉴욕 페라모니 오케스트라에서도 종신지 체리스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그날 실사도 줄리아드 음대를 졸업하였고 현재 시카고 리릭 오케스트라 디트로이트 심포니 오케스트라 콜로라도 오케스트라 피아니스트 겸 음악구치로 활동하고 있으며 또 뉴욕 페라모니 메트로폴리탄 베라오케스트라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피아니스트 겸음구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페라시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zonyурали 피아니스트 겸음구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원ivot 까다로 감 bluff typical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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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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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